일단은 오늘 종료가 됐습니다. 10시 15분에 종료가 됐고 지금 일단은 좀 많이 빠졌어요. 단기분봉상에서 한번 차익실험의 차익실험 매물이 좀 나오면서 수급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일단 단기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면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 일단은 일본 관점에서 제가 차트 기술적 분석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일단은 저점을 121선까지는 왔는데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지지를 받아주고 나서 일단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패턴은요. 단기에서 보는 패턴보다는 일단은 장기에서 보는 패턴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매수에 대한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패턴이 있는데 매수에 대한 패턴은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역해드 앤 숄더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패턴은 헤드 앤 숄더 패턴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스닥의 일본 관점에서 대비해서 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역해드 앤 숄더 즉 머리가 아래로 가 있고 어깨가 위에 있는 역해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자면 일본 관점은 단기 분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장기 관점으로 충분히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중장기 관점에서 오히려 매수에 대한 역해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는 오히려 신뢰도가 더 강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을 해봤을 때 역해드 앤 숄더 패턴 즉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수렴점도 만들어졌거든요. 자 역해드 앤 숄더를 더불어서 제가 수렴점을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요. 잠시만요. 여기가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요. 잠시. 네 오늘은 패턴에 대해서. 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수렴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지금 상승으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추세가 터지기 전 이 추세가 터지기 전 길을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가면 갈수록 진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위든 아래든 터질지 어디로 터질지 지금 방향성을 보여줬는데 이제 얼마 전에 3월 31일 날 이제 바이든이 피츠버거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계획 안에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장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판단이 좀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악재와 호재도 있지만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추세 자체가 수렴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으면 사실상 저점이 더 이탈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상승으로 이탈이 나왔어요. 정확히 언제 이탈이 나왔냐면 앞전에 말씀드렸죠. 3월 31일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삼각수렴점을 상승으로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매수에 대한 패턴이 나왔고 수렴 이후에 다시 우리가 수렴점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탈 방향을 주목을 해야 돼요. 사실상 이탈이 하방으로 나왔으면 하락으로 좀 강하게 나오는 즉 발산이 나오는 그런 기술적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수렴점 이후에 상승으로 돌파가 나왔다는 이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도 매수에 대한 패턴이 나왔지만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은 매수에 대한 패턴이 나왔다.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가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결국에는 버빈세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은 오히려 눌름시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 분봉상에서 체크를 해드리면 60분봉 관점에서는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살짝 좀 부담스러운 위치고 앞서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해줬던 이 구간이죠. 13,170포인트부터 13,000포인트까지.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본 관점에서 전고점 위치가 있어요. 정확히. 전고점에 대한 위치가 있었는데 이 포인트가 13,300에서 13,2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일단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관점에서는 가격상으로 좀 놓고 봤을 때 레인지 폭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13,300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시가 라인 때는 13,340입니다. 그러면 약 40포인트의 레인지가 잡혀지는 부분에서 오히려 눌림시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 자체가 레인지 폭이 너무 짧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이런 리스크를 감안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좀 제공을 해드린다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나오는 만약에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한번 나온다고 했을 때 13,170포인트 이 고점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봉상에서 봤을 때 고점에 대한 레인지 폭이 지금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잡으시고 트레이딩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체크해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1봉상에서 봤을 때 앞서 체크해드렸던 13,300포인트가 종가 기준으로는 지켜줄 수는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그런데 다만 항상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깨지라고 저는 만들어 놓은 선인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죠? 뭐 앵커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지와 이 저항선 부분 개념에서 대응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지선, 저항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지는 사실 지지를 받으라고 있는 선이고 저항도 저항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선이잖아요. 임의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실 때 지지 구간이 깨지는 경우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지지 구간을 정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대응한다고 했을 때 지지 구간과 이 저항 구간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 깨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로는 휩소든 여러 가지 트레패턴이든 속임소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지 구간을 깨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면 충분히 우리는 중장기 관점에서 어느 한 중요 포인트를 설정을 해놓고 그 포인트 안에서 종가선으로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캔들이 있을 때 꼬리가 항상 달리잖아요. 꼬리. 위꼬리든 아래꼬리든 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위에 몸통 기준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스다 기준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3,300포인트죠. 13,300포인트. 이 포인트 안에서 아래꼬리로는 이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방으로. 물론 이제 280에서 250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일본 관점에서 종가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3,300포인트는 레인지상의 큰 폭으로 지금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시가에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170까지 그러니까 13,170포인트까지 눌림목이 나오는지 기다려라. 물론 이제 안 내려올 수는 있어요. 안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오히려 13,300포인트 종가 완성복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으로 열어두시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역해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는 경우. 즉 매수 패턴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패턴만 설명을 드리자면 바닥이 이제 두 번 정도 지지를 받는 이런 쌍바닥인 패턴이거나 아니면 역해드 앤 숄더 패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13,000포인트가 유관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탈이 나왔다. 이탈이 나오고 이 부분이 만약에 13,3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탈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다시 상승 돌파 이후에 안착이 13,300 근처에서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이고 매도에 대한 대응 전략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매도로는 지금은 너무 추세적인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스닥은 대세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170포인트, 13,170포인트와 13,300포인트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 PPT 내용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월 31일에 열렸던 바이든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안에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은 PPT를 좀 보시면 바이든이 3월 31일에 피치버그에서 약 한국 돈으로 2,500조죠.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해왕님 패널분의 방송을 잠깐 봤지만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똑같은 내용을 할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실 때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인프라 투자 2,500조 원 인프라 투자 본격 추진한다라고 기사가 좀 나왔고 이것은 공화당의 큰 실수이다. 공화당 입장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부양 정책 자체가 1차로 일단은 1.9조 달러가 통과가 됐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승인 없이 결국 예상 조정안을 통해서 민주당 임의로 통과를 시킨 부양책이었습니다. 그런데 2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투자는 민주당만 임의로 통과를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 년도의 예상 조정 절차는 결국에는 공화당의 이런 투표 없이 민주당의 임의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번에 1.9조 부양책 달러에 대해서 이미 예상 조정안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 인프라 투자는 공화당의 투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가 결국엔 규모 즉 2조 2,500억 달러죠. 이 2조 2,500억 달러가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화당의 승인을 좀 얻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법인세 관련해서도 있겠지만 지금은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정을 마련을 할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 자체가 다음 페이지에서 메코넬 상환 대표가 결국에는 바이든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매 단계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강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는 의견이고 이 부분에서 사실상 국채금리 즉 미국채 10년물 발행으로만 우리가 재정 마련을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 바이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법인세를 통해서 재정 마련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법인세도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재정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대측이 너무 거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투표를 다해야 전원 통과를 해야 결국에는 이 인프라 투자가 통과가 되는데 사실상 민주당에서도 조멘친이라는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법인세율을 우리가 21%에서 28%로 인상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이 바이든 정책이 법인세 인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조멘친이라는 즉 이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상원의원은 법인세율을 오히려 25%로 낮추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만 벌써 듣자마자 결국에는 아 결국에는 이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법인세로 재정 마련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법인세가 쉽게 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프라 투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인프라 투자는 물론 이제 앞으로 강행이 될 거지만 법인세는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결국에는 축소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결과값이 정해진 값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낫삭은 지금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핵심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 상승은 앞으로 지켜줄 것이라는 판단이고 앞으로 이제 7월 이전에 법인세 관련해서 예상 조정화는 결국에는 힘들다는 판단이고 7월 이전으로는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7월 이전으로 통과를 시키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저는 이런 합의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은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호재만 나오니까 낫삭은 아마 대세적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국채 발행량은 피하지 못할 것이에요. 어차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마련을 하고 우리가 재정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인세와 미국채 발행으로 우리가 재정 마련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채 발행만으로는 우리가 재정 마련을 힘들 것인데 앞으로 미국채에는 또 계속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상단으로 또 많이 열려 있어요. 2% 때까지. 그래서 1.8에서 거의 2% 때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가파르게 다시금 한번 상승을 줬을 때에는 우리가 나스닥의 대세적 상승이라고 지금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리스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매수가 무조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걸고 이렇게 수익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수익을 좀 챙겨 가심이 오히려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다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인프라 투자는 일단은 호재 결국엔 악재보다는 호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장의 방향성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드리겠고 여기서 나스닥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